사진 찍은거야 사진 찍은거야 사진 찍은거야 그치 사진 찍은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아빠는 만원짜리 있어? 없지 안되잖아 5만원짜리는 당연히 어떨까지 해야돼? 뭘? 5만원 달려면 5만원 벌려 그러면? 어 한달? 한달? 응 응 한달이 해야돼 이제 헉! 그럼 문주도 못봐? 응 뽀뽀지 그거 볼 방법은 공원은 응 5만원 몇 개인지 알아? 응 4개 4개는 왜 있었어? 그리고 공원분은 응 5개 5개나 있어? 응 5만원 그리고 천원은 응 천원은 천원 몇 개인지 알아? 응 응 30개 어디서 봤어? 천원 어디가 있었어? 그리고 만원은 먹기인지 알아? 응 20개 진짜로? 응 어디가 있었어? 저비 봤어 지갑에? 봤어 저기 뭐라고 했어? 완전 새우만네 응 저비야 뭐야 그거는 뭐였어? 기자야 응 그래서 자동차까지 있자 응 근데 왜 자동차를 안 사지? 누구? 공업이? 있잖아 있는데 또 사? 어 있는데 또 사는 되잖아 왜? 아직 또 뭐해 안 사지 그래 멈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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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멈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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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지구야 응 야 백억억만 백만 백일만이니까서 백일만 백일만 천만 나 조금 이따 너무 좋고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today I'm goo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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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